안녕하십니까? 15번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난 아직 어린 몸으로 선대의 왕업을 이어받고 조정 대신들의 이해와 백성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입장에서였다 허나 내 덕이 원만치 못하고 행실이 수양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어린 임금의 기세를 미리 꺾어 자네들 손아귀에 쥐려는 더러운 그 힘의 논리 때문인지 그게 맞춰도 아니냐 이미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를 일으키시려 내 정사를 고의로 방해하려의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자네들은 여전히 내게 적대적이다 대체 대체 이 놈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란 말이냐 문제의 핵심은 여항의 다른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